주인공이 바깥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게 아쉬웠죠 만남 헤어짐 어리기도 했었고 다시 만난다면 그때보단 더 뜨겁지 않을까요? 뭐 먹지? 들어와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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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황이 어떻게? 미스위룡이라고 얼마야? 14만원 2만원씩만 줘 2만원씩만 줘 2만원씩만 줘 맨날 나만만 줘 저는 되게 저한테 잘해주는 연애만 했었는데 이렇게 항상 좀 시들잖아요 그걸 못 견뎠던 거 같아요 야! 나쁜놈아 나만 사랑한다며 여보세요 시키는 없어 나? 나? 대박이다 대박이다 우와 내가 축하? 내가 축하해? 그래도 와 안 되지 이대로 이대로 야 너도 나와 안 되지 거기 더 잘해주고 좋아요 고맙소 어머 고맙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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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땐 내가 절이 없어서 그게 사랑인 줄 몰랐나 봐 코끝이 이른 계절이 오면 우리 추억들이 너를 부르고 뜨겁게 차오르는 눈물에 얼어붙은 내 맘 녹아내려 너를 이제야 사랑할 수 있는 난데 너를 이제야 이해할 수 있는데 가끔 밀린 너의 그 소식에도 참 못 이루던 날이 만났었지 다시 사랑한다면 추울 텐데 그런다고 다시 설렐 수 있을까요? 우리 다시 만나는 날에 너와 나는 어떤 모습들일까 어떻게 이런 일일까 괜시리 기대하며 웃다가 또 다시 찾아온 미련일까 너를 이제야 사랑할 수 있는 난데 너를 이제야 이해할 수 있는데 혹시 너도 내 마음과 똑같다면 너도 나처럼 많이 아프다면 다시 내게 오면 돼 다시 내게 오면 돼 널 사랑해 우연이라도 널 마주친다면 미안했다는 말 꼭 해주고 싶어 우리 다시 사랑할 수 없다 해도 너의 기억 속에 사는 추억은 행복했었으면 나였으면 우리 다시 사랑한다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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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다시 사랑한다면